나비스 우리나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나비스입니다. 나비스는 균형발전 정책, 사업, 정보, 교육, 소통, 평가 6개로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정보를 알기 쉽게 검색, 활용하고자 마련한 지식정보 플랫폼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추진체계, 관련 법령, 주요 프로젝트, 분야별 정책자료 등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균형발전 사업의 개요, 예산, 편남을 검색함으로써 균형발전 계획 수립 시 정보를 제공해 더 나은 균형발전을 유도합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지역발전 통계, 균형발전 지표 및 각종 정책자료 등 지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지역과 타지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제공하며, 인구 증감률, 재정자립도 등 핵심 지표, 지역의 생활여건, 삶의 만족도 등 부문 지표로 구성된 균형발전 지표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통계 동향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각 정책지구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도의 성장을 건드리고 있는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 지능기관,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분야별 사업기획, 사업수행요령 등 온라인 교육 영상과 자료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균형발전 정책 제안, 지역혁신협의회 소통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해외균형발전 협력과 더불어 지역 소식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됩니다. 균형발전 사업 종합평가, 생활의 수호시 복합화 사업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사업 성과를 도모하고, 공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합니다. 나비스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접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식정보 플랫폼 국가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 나비스입니다.